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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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흐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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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 부르신 나 간절히 원하네 내게 갈급함을 주신 주님이 부르신 이 넘치도록 다친 나의 맘 녹이는 주의 기름 부르신 메받은 나를 마른 나를 충만케 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 격손히 주발할 때 넘기주발 지석소 깊은 곳에 지석소 깊은 곳에 믿기시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넘치는 넘치는 주님의 기름 부르신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나를 넘쳐온 열방에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맘에 마른 적신은 주님의 기름 부르신 주님의 기름 부르신 나 간절히 원하네 내게 갈급함을 주신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주님의 기름 부르신 주님의 기름 부르신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넘치는 주님의 기름 부신 내게 흐르네 나를 넘쳐온 열방에 흐르도록 우리 한 번 더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넘치는 넘치는 주님의 기름 부신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나를 넘쳐온 열방에 흐르도록 나를 넘쳐 나를 넘쳐온 열방에 흐르도록 이 시간에도 넘치도록 기름 부신 우리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넘치는 주님의 기름 부신 내게 흐르네 내게 흐르네 나를 넘쳐온 열방에 흐르네 나를 넘쳐온 열방에 흐르네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파지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듯 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주님의 품을 다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가짐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을 다진 자 사망할 때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주님의 애통을 다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맘 부사 끓어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가짐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가짐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가짐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 김선교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특별히 다니엘 김선교사님 세우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귀한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을 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이들을 하나님 충분히 누리며 맛보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을 향해서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애통과 주님의 아픔을 가진다 그리 바라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는 다니엘 김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주여 주여 성령으로 그 힘을 부어주시기 친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천천히 주님의 귀한 영원한 영원한 영월마다 하나님의 우승으로 주님을 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